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뽀뽀반조예림입니다. 상심유치원 재롱전 칠 때 너무 즐겁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거 왜 안 했어요? 안 잡다. 안 잡은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입은 거야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승훈아. 승훈아. 에리. 가티아와. 생일이 미친 거. 아가씨. 아티티아. 장호야. 장호야. 야! 이름 뭐지? 호혜리. 호혜리. 어? 천천히 안 하네. 어?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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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좋은아. 아씨 잘 돼. 달래? 정성이 엄마는? 어? 엄마 이제 올라갈 수 있을게. 어? 올라갈 기다릴게. 안녕? 네. 무대 열어주십시오. 나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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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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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빵? 무슨 빵? 기분 나쁘나? 아 쭈그리 기분 나쁘 뒹굴뒹굴뒹굴뒹굴 자 너도 니 할 수 있는거 다 보여주라 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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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말 흠빈아 엄마 양말 없잖아 양말 내 흠빈이 양말 요 가방 쪽에 양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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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polity 부붕 양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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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랑 양말 양말 박수 받으세요 오우 난 좀 더 빨랐어 좀 더 빨랐어 난 좀 더 빨랐어 아이고, 이제 생각하는 거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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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